16일 오전 창원 진해 군항에서 청해부대 29진 대조영함의 입항 환영식이 열렸습니다. 해군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환영식에는 해군지휘관을 비롯해 청해부대 장병과 가족 등 모두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지난 3월 29일 출항한 청해부대 29진 대조영함은 소말리아 아데만 해역과 인도양에서 650여 척 선박의 안전항해를 지원했습니다. 또 연합해군사령부 대해적작전부대, 유럽연합의 각종 훈련에 참가하는 등 202일간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.